여기까지 저희가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 라타타 때 진짜 우주최고 찬소야 너 리더님께 얘기하시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팬이스래요 진짜 너무 멋있어 무슨 얘야 있어요 죄송합니다 까봤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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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타타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또 기대를 다음 이렇게 해주신 만큼 더 멋있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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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생각하고 되게 막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부담감 그리고 기대감 뭔가 뭔가를 다 채워줄 수 이따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